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플러스가 오는 7월, 8월에 각각 하루 64만 8천 배럴 증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 전달 증산량은 하루 43만 2천 배럴로 이번에 합의한 양은 기존보다 50%가량 많은 수준입니다. 오펙플러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자 서방으로부터 추가 증산 요구를 받아왔지만 그동안 증산 속도를 완만하게 유지해왔습니다. 오펙플러스의 이번 결정에 미국은 즉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.